안녕하세요. 저도 최근 전까지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크래프톤 정글은 크래프톤다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크래프톤 정글은 카이스트의 비학의 과정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정글을 벤치마킹하여 그 철학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정글에서는 이를 더욱더 넓은 범위로 키워나가서 사회공헌 활동으로서의 일환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크래프톤 정글에서는 크래프톤만의 고유의 방식으로 압축 성장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좋은 개발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좋은 개발자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첫 번째는 기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이 정말 빠르게 변해요.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도구만 알아서는 곤란하고 정말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핵심 개발자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로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크래프톤 정글을 경험하게 되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핵심을 경험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이 가능한 인재로 성장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크래프톤에게 있어 인재란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끝없이 도전하여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크래프톤의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질문을 계속 품고 있을 때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교육생이 강사로부터 지식을 수동적으로 얻는 형태가 아닌 교육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학습법을 말합니다. 정글 본연의 가치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정글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젊은 친구들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막 성장하고 싶어하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하고 정글에 오는 친구들은 자기 삶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거지 남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 삶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게 딱 느껴져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좋은 인재란 우리가 팀플레이 과정에서 자기만의 재능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이해가 높아야 되고 자기가 발견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팀을 새롭게 꾸려 다양한 동료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교육생들은 현업에서 원하는 함께 일하기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동료? 내지는 팀워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푸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혼자서 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같이 푸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개발자 옆에는 좋은 종류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동료들과 팀워크가 좋죠. 캠퍼스에서의 5개월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먹고 자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거의 동아리 방에 살았어요. 정말 저의 거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보면 컴퓨터랑 실험하고 소프트웨어랑 실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글이라는 것도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자기의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이 몰입의 학습을 한 경험이 있어요. 보름 정도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구나 굉장히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돼요. 이 정글이랑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그거의 결과물로 내가 성취감을 느끼니까 점점 더 어려운 것도 쉽게 쉽게 내가 두려움 없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의 이 정글과 굉장히 흡사했던 저 20대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와 열망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크래프톤 정글과 함께 가치 있는 도전에 동참해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6년, 7년 정도 일을 했을 때 정말 고연봉자가 돼 있으시기를 늘 기대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정글에서 정말 기초부터 탄탄하게 좋은 동료들과 좋은 운영진 코치인과 함께하면 좋겠고 그걸 토대로 일단 커리어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포기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동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동료들을 믿고 그리고 코치들을 믿고 함께 정글에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 정글로 지원하십시오.